만식 씨 몫까지 열심히 살라고 하면 너무 진보한 멘트겠지? 절실하게 깨달았다. 만식이 처럼은 절대 안 살겠다는 거야. 그래서 뭘 어떻게 하시면서 사실 건데? 오랜만이다, 남정이.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? 회숙이 맞지? 회숙아. 발견할 거예요. 나 몰래 대체 뭔 짓을 하고 다녔는지? 무슨 짓을 버리고 다니는지? 공찰아, 내가 여기를 왜 왔을 것 같아?